자 오늘 여시야문 이도공간은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좀처럼 모시기 힘드신 분인데 마침 한국에 오셔서 공연할 기회가 있으셔가지고 자가 격리를 2주 동안 하신 다음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양방원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만에 오신 거예요? 거의 1년만 1년 못 들어왔었어요 계속 계속 작년 2월부터잖아요 그래서 거의 11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격리를 하고 습사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은 일이 있었나요? 근데 다 똑같죠 연주도 못하고 연주도 못하고 무엇을 하면 좋은지 못 찾았어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면 좋은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답이 없는 좀 답답하셨죠? 그렇죠 원희준 선생님도 역시 우리 같은 음악가들은 음악을 눈앞에서 뭔가 빼앗기면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갑자기 음악을 눈앞에서 빼앗긴다 말이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방송? 약간 조심스러워요 나는 괜찮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어? 그분이 그분이야? 뭐 이러실 정도로 갑자기 당황하실 수도 있을 맞습니다 피아니스트이시면서 작곡가이신 그분 양방원씨가 나와 계십니다 양방원 선생님은 사실은 뭐랄까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으로서는 섬? 섬? 섬이라는 거 아세요? 이곳도 저곳도 아닌 곳에 계신 예술가가 원래 다 그런 거기도 하잖아요 한국과 일본과 어느 나라의 어떤 정체성도 확실하게 본인이 있다 말하기 힘든 섬 이런 것으로서 섬이기도 하고 그런 섬이구나 네네네 그러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르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추구한다 라기보다는 고립된 섬에서 많은 방향을 많은 지역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곳을 해보고 싶다 이곳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류 가끔 저를 보면서 많은 장류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부분이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러기보다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피아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그럴 수 있는 피아노를 통해서 악기로서 네 모든 악기를 만나고 싶다 그런 방법으로서 만나니까 훨씬 더 크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아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상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사람마다 역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저는 역시 사고방식이 피아노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많고 부분이 많고 그러긴 한데 오히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집위를 하시거나 그런 대단한 마가 분들이 하시는 그런 시각이라 할까 그것이 오히려 좋았는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또 우리 저보다 피아노를 떠나서 음악을 객강적으로 보고 있다 만들고 있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아까 이제 여러 장르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아주 독특한 어떤 색깔을 갖는 음악들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고 아마 양방원 감독님처럼 많은 전세계의 독특한 악기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고 작업을 해본 음악가 드물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국악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매력 그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국악기 전통 악기하고 만나면 정말 이곳은 바로 우리의 사이 시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에 처음으로 만난 음악가들이 원일 선생님이 계셨던 그 프리란 그룹이었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저의 전통음악 우리나라만 말고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역시 패타적이다라기보다는 제가 못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이 바로 못 들어가는 제목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프리란 팀의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아마 뮤지션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부분 원하는 부분이 아주 비슷하지 않을까 이 친구들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직구에 나는 특히 한국 사람이고 그때까지는 한국에 못 들어와서 다른 나라 월드뮤직 같은 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의 뿌리라 할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것하고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원일 선생님하고 그 프리에 지금도 상당히 감사를 하고 있고 그게 정말이에요 이거 이것만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아 청동학회하고 우리나라 극악이란 것하고 제가 촛받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것으로서 내가 당연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뭔가 자기의 색깔로서 나름대로의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첫 만남이 정말 대단했죠 너무 독특했죠 정말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게 양방원 선생님하고 국악 우리 전통악기하고 첫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죠 그게 그 유명한 프론티오 이기도 했고요 그 전에 프린스 오브 제주 프린스 오브 제주 오일 선생님이 태평소를 빌려주시고 장구도 쳐주시고 그거 정말 계기였어요 저한테는 시작이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곡을 새로운 프론티오가 나왔어요 네 그 프론티오를 제작한 게 2001년에 제작을 하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공식 음악으로 쓰인 후에 저도 몇 번 계속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근데 프론티오라는 것을 좀 새로운 스타일로서 네 재생시킨다랄까 재즈 재즈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들어보시고요 이게 원곡 프론티오 가 있고요 이제 들으실 곡은 그것을 다시 다른 서양악기로 바꿔서 한 네오 프론티오 뉴 프론티오라는 뜻입니다 뉴 프론티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맛인데 저는 그래도 원곡이 훨씬 더 익숙하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시고 그게 장구가 궁책치는 그 맛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방식의 악기를 사용해서 다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약간 계기가 있었어요 4년 전에 홍대 라이브 공연을 하는 중에 홍대 라이브 하우스에서 공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멤버들하고 그래서 카시오페아의 베이스의 사쿠라이테소하고 드라마스가 가바구치 생기라고 하는 천재 소녀 드라마예요 아 예예예 한번 인사 나누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는데 우리 프론티아를 항상 원래대로의 스타일로서 연주하고 있어서 잠깐 이건 다른 스타일로서 해볼 수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피아노를 코드를 완전 바뀌어서 치고 있었더니 자연스럽게 그게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걸로 그렇게 나올 수 있었군요 역시 음악가들만 아는 이런 재미들이 그 순간에 뭔가 위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자라기보다는 뭔가 하나 누가 연주를 한 것에 반응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다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양방원 감독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까? 앞으로 뭐가 나올까? 이게 항상 기대가 되거든요 또 많은 국내 팬들이 그걸 기대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 올해 2021년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거나 앞으로 발표하게 될 작업들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최근에 제가 했던 작품은 일단 최근에 가장 있었던 큰일은 14일간 격리였고요 그래서 그 전에 2020년은 중앙반물관에서 있었던 전시가 있어요 전시가 있어서 그 전시 음악을 60분짜리 만들었어요 2020년 2020년 그래서 중앙반물관 지금 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아쉬운데 현대 기술로서 역사적인 그런 그림이나 그런 스토리가 다섯 가지 있는데 곳을 폭 60m 60m의 화면에 재신 기술로서 영상으로서 내면서 거기에 음악을 담았어요 그 음악을 담당했었고 혹시 여러분도 중앙반물관 다시 개관 되시면 다시 가주시면 좋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음원을 하나 가져왔는데 경청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절이에요 절 아 예 경청사 탑이라는 게 중앙반물관 러비에다가 엄청 큰 경청사 탑이 만들어져서 거기에다가 영상을 3D로서 방영을 하면서 거기에 음악을 음악이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불교의 그런 역사나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불교가 어떻게 되고 경청사 탑이 탑인데 큰 그것이 극보 같아요 네 그런 작업들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음원도 새로 만들었고 오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은 뮤지컬 명성황후라고 하는 아 예 25주년이에요 네 네 네 원래가 그래서 명성황후에 원래 썼던 곡을 다 새롭게 편곡을 했어요 천체를 그래서 원래 그 시작이 1월 2일이었는데 예술의 정남에서 그게 19일로서 연기가 되고 있어요 1월 19일에 다시 한다고요? 그게 윤호진 연출? 네네 맞습니다 여진 감독입니다 아 예 근데 뮤지컬 작업은 저는 처음인데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뮤지컬은 진짜 그래서 그것을 다 오케스트라 스쿼아를 직접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몇 명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방향을 잡고 음악감독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음악감독님은 김문종 감독님이라고 해서 계시고 제가 편곡을 토탈로 소고 어휴 굉장히 쓰셨네요 녹음도 다 새로 하셨어요 녹음은 아니에요 그 오케스트라 스쿼만 네 아직 녹음해서 음원을 튼 건 아니고 그건 라이브로 네 그래서 리허설을 리허설도 천체 뮤지션으로서 이틀만 진행이 된 직후에 다시 연기가 지금 네 역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물론 올림픽도 평창 올림픽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사실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막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마침 작업하신 것 중에서 아리랑 디아스포라 이런 작업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는 떠도는 사람 어디선가 어느 사회에서 이렇게 좀 떠난 사람 이런 거기도 하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 사회적인 문제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아리랑 디아스포라 이게 굉장히 양방원 감독님의 깊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아리랑 디아스포라 이 단어가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감정 한국인으로서 제1교포 3세로 일본 사회에서 뮤지션으로서 살아오면서 그 디아스포라의 감정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그 시작은 저도 그런 생각은 원래 당연히 있잖아요 아까 원일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섬 섬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원래 있는 이야기를 국영방송 쪽에서 그런 아리랑 디아스포라라는 리다큐를 제작하고 싶다 그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 저도 말할까 자기한테 맞는 할만한 해야 하는 그런 테마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리다스포라라는 전세계에 많이 있고 그 사람마다 사연이 다를 것 같아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1교포 2세 2세로서 눈앞에서 아버님이 1세로서 다녀오셨고 2세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 고생하셨는지는 직접 봤고 그러나 그것을 보기 한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음악을 선택을 한 것뿐이고 그것을 전체를 보기한 것은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항상 그래요 일본에 있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가끔은 가끔은 우리말 발음도 이렇고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의 저희가 음악이나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보람이란 것은 아마 다른 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올림픽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서 전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니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당시 역사적인 것으로서 1910년대 27만 명이 거기 급동로시아에서 스타린의 명령로서 중앙아세아까지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 절토 안에서 절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것을 다 같이 가봤어요 그럴 때 느끼는 부분 근데 확실히 자기하고는 다르고 가장 제가 느낀 것은 정말로 니아스포라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한국인으로서 네 한국인으로서 그것은 한국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도 니아스포라가 있고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곳으로서 저의 생각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역시 그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볼 수 있는 시각이랄까 남들하고 지금 있는 장소 상 곡대기가 다르니 맞아요 보이는 풍경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곡대기에 올라가면 다른 풍경이 보이고 제가 있는 곡대기는 약간 다른 곡대기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면서 뭔가 조만이 조만이라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동원시켜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세대가 되면서 다음 세대 넘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음악을 지금 마침 말 나온 김에 이걸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 하현우 씨가 피처링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 해주신 대로 양방원 선생님의 디아스포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늠해 보면서 평창올림픽을 기념해서 아리랑을 테마로 만든 그리고 이게 강원도에서 양방원 감독님한테 의뢰를 한 음악이죠 정선 쪽에서 아리랑 주제로 새로운 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 그런 작업입니다 하현우의 노래로 양방원 씨가 새로 작곡한 정선아리랑 듣겠습니다 나머지 어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정말 노래가 정말 대단하네요 정선아리랑은 굉장히 조용하고 소박한 건데 그게 엄청나게 용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정선아리랑이 그 물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영혼이 날아다녔 그러니까 제안을 했어요 정선아리랑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았잖아요 네 좀 조용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감정 깊이 들어가는 근데 나는 폭발했으면 좋겠다 현루 저는 현루 약간 친해요 그래서 현루가 폭발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해줘서 그리고 뮤지션들도 그런 락 뮤지션들 모여서 폭발할 만한 음악을 만든 후에 한국에서 노래를 녹음해주셔서 보내왔는데 뮤지션들도 듣고 대단하다고 굉장히 정선아 강원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엄청 좋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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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좋고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게 갈 줄은 예상도 못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것도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한국에서 보통 어린 젊은 뮤지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방원 감독님은 저 산 꼭대기에 계신 진짜로 이렇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상적이고 내가요 성공적이고 내가요 누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음악적인 여행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아주 하나만 만약에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원히 기억에 계속 남는 아주 음악적인 큰 경험이랄까 이건 진짜 또 하나는 굉장히 씁쓸한 경험 이건 진짜 이런 경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는 너무 아팠다 그때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역시 저는 약간 스케일감이 있는 음악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로금 같은 것을 스스로 원래 그런 영상 음악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자기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요즘 많잖아요 라이브라리도 있고 기술도 그래서 그런데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그런 오케스트라나 사람들하고 하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서 계속 저는 그것을 스스로 아는데 그중에서 90년대부터 저는 솔로 음반을 제작할 때 런던에서 오케스트라 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런던 필하모니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했었는데 약간 규모가 작지는 않더라도 스트링만이라든지 스트링만으로서 40명이나 그게 좀 마시맘이었어요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네 에비로드나 여러 곳에서 런던 필하모니나 런던 심포니 멤버들 그리고 로얄 필하모니나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랄까 음원을 보내고 이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거의 해주세요 그것도 아무하고는 안 한다 그래요 한 번 했는데 이 사람이 스코어가 문제가 없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번 하는 중에 당연히 단원들하고도 아는 사이가 되고 멤버같이 생각한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약간 열린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할 수 있었던 그때는 스타워즈가 스타워즈가 캔셀이 됐다고요 스타워즈 캔셀이 된 거기 회사가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스케줄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행히 그럴 수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다라기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7년이었던가 8년에 아이언이라고 하는 한국의 NC소프트의 게임 음악 게임이 있어서 그 게임 음악 제작 의회가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 게임 음악을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낮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2007년이면 굉장히 빠른 그렇죠 그렇죠 시기에 그런 거를 미리 했군요 죽답을 해서 어 한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했더니 규모도 커도 된다고 에비 로드 스튜디오 1 1이 가장 큰 스튜디오인데 거기서 런던 시몬이 어깨스러가 75명이었나 풀러서 넣고 했던 그 기억이 저는 약간 정말 잊을 수 없는 벅찬 경험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한다 근데 실은 수준으로서는 저는 스튜디오 1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원래 클래식 음악 같은 미지를 음악을 녹음하는 데는 너무 좋은데 약간 너무 커서 암비엔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녹음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저는 스튜디오 2나 그 정도가 너무 적당해서 클로즈로서 소리도 잡을 수가 있고 네 근데 그 경험이 역시 저는 이런 것을 스스로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하고 싶고 네 계속 해야 된다 여기서 같이 동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나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양복원 감독님은 이렇게 음악적인 안에 갖고 계신 그런 상상의 날개는 엄청 그랜드 오케스트라가 항상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음악에서 그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닌데 저는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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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뭔가 연주할 때도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행복해지고 당연히 피아노 혼자 치고 있을 때도 행복하긴 하는데 역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같이 함께하는 울림 울림이 좀 다른 울림으로서 울려 보셨을 때 많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아까 질문 두 가지 중에서 한가 남았거든요 아까 에비로드 75인 정도 경험하신 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큰 음악적 경험이 기억에 계속 남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안 좋았던 경험 그게 어렸을 때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었나요? 2013년 제가 중국 영화에 참여를 했어요 중국 영화 그래서 그것이 티베스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티베스를 원래 너무 좋아해서 그 자막 오도라고 하는 그 KBS 그런 거기에 참여를 하기도 해서 티베스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위례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도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티베스에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티베스라는 것은 일단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 프로젝트는 음악하고 영상 찍는 팀만은 극제팀 들어왔어요 저도 중국 사람이 아니고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티베스에서 스님들이 좀 자살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프리티베 외치면서 그리고 그 자기 몸에다가 불을 해서 좀 건물에서 좀 네 분신하시고 그래서 그 사건이 영속되니까 중국 정부가 외국인한테 미자를 안 내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라고 하는 중국 티베스에 가까운 곳에 좀 대기를 하는데 미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14일간 기다려도 격리는 아닌데 기다리고 계속 비자가 안 내려서 이거 죽겠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몇 달간 지난 후에 드디어 비자가 내렸다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라사라는 데가 3,500m 네 TVS 수도 네 거기서 촬영하는 데가 거기서 약간 올라가고 4,500m짜리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코로 가는 것만이라도 숨이 막혀요 네 4,500m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감독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감독이 약간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밤새서 계속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00m잖아요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스텝들이 그러면 스텝들이 3분의 2가 되고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갔을 때는 스텝 스텝이 반이 되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래서 갔을 때 제가 아 음악감독이 잘 왔다 잘 오셨다 와주셨다 그래서 새벽에 촬영이 끝난 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우리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공유해야 되겠다 왜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했더니 그 영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텝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는 절대 그만했으면 안 되겠고 당신도 이것을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해서 이거 좀 난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했더니 와 그러한 배신자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해발사촌 남의 자국이 저런 줄에서 하면서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이야기했어요 나 이거 좀 빠지겠다 빠지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약간 실망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튼 근데 TBS에 간 곳만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티베트 티베트 너무 좋고 그런 경험을 네 사람들이 아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네 이런 문화나 그런 역시 살 인간으로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험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네 그 경험은 아주 좋아서 네 결국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쪽으로는 그럼 그 작업을 못 한 거네요 티베트에 하는 그래서 아까 경청사 답 아 그 음악 중에서 그 당시 현장에서 티베트에서 많은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현장 녹음을 하는 거예요 네 스님들의 그런 노래라 할까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경청사에 넣었던 것은 남성 말고 티베트에서의 그런 스님들의 목소리는 남성이 많잖아요 네 네 여성 스님들의 목소리를 제가 아주 귀하게 로그마할 수가 있었어요 비군이 승들이네요 오 그래서 그 노래 목소리를 거기에 담아서 만든 음악이기도 해서 아 예 그럼 여기서 네 작년에 중앙박물관에서 네 오픈한 전시에 사용됐던 경찬사탑 음악 여기에 예전에 2007년에 녹음해 오신 티베트에 비군이 스님들의 귀한 음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에비로디스 2에서 녹음한 영화 게임음악 아이온 OST 중에서 더 윙스 오브 나이트 일부 조금씩 들어 보겠습니다 네 도말디스 2에서 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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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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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걸어온 길만 해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기록들이나 음악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고 많이 알려진 곡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지금 들어도 즐겁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게 되실까 실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영향으로서 제가 있었던 곡대기가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너무 큰 그늘이 생겨서 안 보이게 됐기도 하고 가고 싶었던 것도 안 보이게 되구나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곳을 한다 여기에 간다 그러지 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있는 장소 제가 있는 곳을 잘 보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곳을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로서 하는 곳에 아주 큰 목적이라 할까 행복도 즐거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런 스케일감이 있는 곡인지 많은 곡들을 자기가 혼자로서 혼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로서 못 나가잖아요 계속 뭔가를 발신하고 싶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발신하는 방법은 그 사람마다 다른데 잘 돌이켜보면 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안 해봤구나 안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렇다면 저 주변에 있는 솔로 연주자들 뮤지션들 그 친구들 보면서도 그 친구들 엄청 혼자 한 사람으로서 연주를 하고 자기 곡을 만들고 막 하는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많이 모자랬구나 피아노로 피아노로 그것을 정말 아주 스케일감이 있는 곡은 스케일감이 있는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실은 아니지 않을까 스케일감이 있는 곡이라도 그 중에서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되는 자기 작품에 대한 어느 면에서는 책임을 진다랄까 옛날 만들었던 곡이라도 그런 시각으로서 봤을 때 다르게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동시에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네 맞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분경들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내 쪽을 내 안쪽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기보다는 안쪽을 보는 것으로서의 뭔가 발견이랄까 한번 back to the basic이랄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네요 기본에 충실하자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음악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인식은 없어요 정말요 이거 찰난 척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아니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저는 이 이상 못해요 깊이도 못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할 때는 제가 원일 선생님의 헬프를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방원 감독님하고의 정말 진지하고도 유쾌한 대화였고요 모시기 힘든 음악의 거장의 말씀을 열어 아니 다음 불러주세요 내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제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물숨 이라는 이게 락큐 영화인데 해녀가 들어가서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아요 순비소리나 네 순비소리나 그 영화에 쓰인 음악입니다 블랙펄라고 하는 이걸 마지막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양방원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음악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작업을 하시는 와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게임 다큐 영화 또 오케스트라 음악 우리 한국음악과의 어떤 작업들 계속해서 해나가 주셔야 할 중요한 음악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큐 물숨 OST 블랙펄 들으면서 양방원 감독님과의 대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